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이름명을 보겠습니다. 이름날명이라고도 하죠. 먼저 이름명이 사용된 말들을 보겠습니다. 서명, 자기의 이름을 써 놓는 것입니다. 명함, 성명이나 주소, 직업, 신분 등을 적은 레모난 종이를 말합니다. 여기에 홍길동 명함이 있죠. 보통 직사각형 작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리고 익명, 이름을 숨기거나 숨긴 이름을 나타낼 때 익명이라고 하죠. 명색, 실속 없이 그럴듯한 허울만 좋은 이름을 말합니다. 명패, 이름이나 직위를 써서 책상 위에 놓아두는 패죠. 그리고 명모, 명모는 자식이 어머니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입니다. 못된 행동이죠. 즉, 이 말은 배운 것을 잘못 이용하여 경솔하게 행동할 때 명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지 찰자를 쓰면 성명 소속을 적어서 다니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왼쪽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나냈죠. 그것이 명찰입니다. 그리고 산 속에 있는 절, 유명한 절을 명찰이라고 합니다. 절찰자가 있죠. 유명세,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입니다. 이때 곤욕이란 말은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이죠. 유명세, 유명한 사람들이 부럽긴 하죠. 명필가, 글씨 잘 쓰기로 이름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명필가 한호가 있습니다. 한호의 호가 석봉이죠. 그래서 한석봉으로 유명합니다. 추사 김정희도 있죠. 그리고 왕이지도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 명필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문자재, 이름난 집안의 자재죠. 입신양명, 출사여 이름을 세상에 떨치는 것입니다. 명실상부,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들어맞는 것이죠. 명불허전, 이름날 만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즉, 명성이나 명예가 헛띠 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불허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사유피 또는 표사유피라고 하죠.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 말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죠. 즉, 죽어서 명예를 남기기 위해 사람은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조기기 성명. 이 말은 글자는 이름만 적을 수 있을 정도면 아주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유래는 중국 진나라 말기의 무장인 항우가 항문을 등한시 안 돼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서조기기 성명.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름명자, 반자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자죠. 반자 지명을 네이버 사전에서는 사위도 아들과 다름이 없이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담이 생겼는데 사위도 반자식이라 이런 속담입니다. 사위는 딸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반자 지명은 사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름명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의 한자에서 아랫부분 입구가 부수가 됩니다. 총육획입니다. 우의 한자를 보면 이름명자 전체는 어두운 저녁, 멀리서 오는 사람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전역석은 초승달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의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역석을 저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의 점, 7점으로 생각합니다. 7점을 타로 봅니다. 전역석인데 타로 보는 이유는 디귿이 두집어져 있고 점이 찍혀서 그렇습니다. 디귿은 기억, 니은, 디귿, 디귿이죠. 1급 3,500자를 마칠 때까지 전역석은 계속 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입구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음 받침으로 생각하면 타와 미음, 탐이 되겠죠. 탐은 영어 T-O-M으로 생각하시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영어책 중에 탐앤주디가 있죠.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발음하시기 전에 탐난다 이 말은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부러울 때 쓰는 말이죠. 탐난다. 그러면 탐나는, 탐은, 이름이에요. 이름이 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기억이 높아지겠습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탐, 탐, 이름며 탐, 탐, 이름며 탐이나는 탐, 이름며 써보겠습니다. 칠점 전역석자 타 입구자 탐 탐, 이름며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 많이 받으세요. 고마워요. 그리고 rada 서Bill 리듑 뱅 뱅